대상급 프로그램 홍콩을 한다고 언빈이 형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지섭이 형 동건이 형도 한번 전화해볼까요? 장동건? 그 라인들 있죠? 지금 네가 언급한 사람 중에 한 명만 같이 갔나면 우리 홍콩 들어가기 힘들지 탑스타 which is the last championship 대한민국 탑스타 누구야? 탑스타가 누구야? 장동건? 소지섭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러면 좀 가려 갔다 올게요 그럼 뭐예요? 저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인가? 찾을 때 하나 두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! 어! 네 야 너랑 친척이야? 아니야 친군데요 친척이요? 아니 뭐 왜 이렇게 데칼콤 아니야 지금 얘는 약간 우라운탕 까고요 너는 좀 고릴라 까죠 야 뛰어 까지 까기 떼야 돼 아! 아! 아 옆에 뛰고 있어 이쪽으로 뛰는 게 다 아! 그렇게 좋은데 와 저게 태극 세우축이다 여기가 야 이렇게 뛰었는데 이거 편집된 거 아니야? 나 나 나 아니 오프닝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뜨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오라고 그러지 그랬어 하나 지금 좋아 진짜 재밌다 아 지금 호흡 곤란아 끝났죠? 지유씨 이리 와요 지유씨 여기 앉아요 형 날았어 지유씨 여기 앉아요 진짜 잘 뛴다고 지유씨 여기 앉아요 그럼 하하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엄청 찐에 자제 아니 오빠 이쁘게 샵에서 화장 한 거 같더니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도 잔머리야 자 일단 어느 대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오오 나옵니다 와아 아 좋네 그리고 여운 본색인데? 이런 뭔가 네온 사인 막 에이 뭐냐 야 와 진짜 힘들게 전호도 입어야 되는 거야? 전호도 2키로 뛴다고요? 아 퍼포먼스도 하는구나 남산 같은 거리래요 여기가 저 가마 안에 사람들은 뭐야 근데 가마를 갖고 하다가 그냥 또 가마 들고 뛰는 사람들도 있고 퍼포먼스라는 팀도 있고 그런가 엄청 빨리 뛰는데? 와아 저렇게만 뛰는 거야? 아 힘들면 좀 건강해서 아 저거 갔다가 이게 중간에 내려놓고 다시 교체하는 게 아니었네 아 같이 뛰다가 절차를 하는 거네 아 저게 노하우구나 여긴 제가 낄 자리가 아닌가요?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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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요 잠깐만 근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지숙이가 들 수가 있을까요? 네? 넵 아니 들고 뛸 거 아니에요 지숙 씨가 들고 뛴다고요? 쭉 진짜요 이게 다 같이 돼요? 아부임 되게 좋게 지냈네 그럼 아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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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 들어보니까 시리어스 부문에 나가긴 하지만 네 퍼포먼스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밑에 층에 내려가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봅시다 그렇죠 갑시다 갑시다 자 즐기자 정말 메인은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상이 거의 반 이상이 돼요 무대에서는 영상 봤잖아요 여러 별로 의상이 다 입었어요 타이즈도 있고 뭐 그냥 전통 의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하했던 컨셉이 사극이었어요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사극들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가마는 저희가 한국적인 옷을 가는 게 좋을 거 같고 그거 아니면 형이 형 사극할 때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 복장을 입히고 홍콩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거는 대장동은 100% 알아요 응 우리밖에 못 하는 거잖아 전세계 아까도 말했지만 왕비가 꼭 지숙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꽃가마는요 꽃가마는요 꽃가마는 올라가도 되겠네요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 그럼 가마 위에 오를 사람 지 혼자 받을게요 눈 감고 그냥 손은 흐르죠 네 손 듭시다 자 다 눈 감으시고 아니요 하나 둘 셋 셋 셋 에이 진짜 전쟁이라고 했잖아 아니 2등치 2등치 야 넌 네가 타둑 문제야 야 너 제발 5분도 못 가 우리 네가 obviously 안 돼 할 사람 왕미복장을 좀 보여줄게요 복장이라고 하고 결정하시죠 복장이 또 있구나 아 김태희 씨 여장이네 결국은 그거 내 옆에다 나와, 틀샷으로. 와 예쁘다. 김태희 씨면 태울게요. 그 옆에 치어리더 하실게요. 치어리더. 아, 이준길이야? 이준길 씨. 이준길 하라고?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가마 탈 사람 의상을 보시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상을 갈아입고 한번 나와 보시죠. 와, 재미있어.